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인텔 1세대부터 12세대 CPU 성능 비교를 해볼거에요. 그 중에서 멀티 성능을 중점적으로요. 성재님 그거 왜 하는데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6700이나 7700의 게이밍 성능 혹은 멀티 성능이 어느정도인지 아세요? 음 뭐 대충 알아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요게 1100F 요거보다 성능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3,4세대 전 i7이니까 이게 좀 더 좋지 않나요? 10세대하고는 얼마 차이 안나잖아요. 뭐 깊게 해봤자 3세대 차이는데 3세대 넘어갔다고 i3가 i7이기지는 않겠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 꽤 많을겁니다. 혹은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형 CPU를 비싼 가격에 사는걸 저는 자주 봅니다. 물론 6700, 7700은 윈도우7을 지원하는 마지막 CPU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에요. 4000 시리즈. 데뷔스 캐니언 4790도 비싸게 사는거 제가 몇번 봤고요. 심지어 그거 CPU 샀으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다 돼가는 메인보드도 몇만원 더 얹어서 같이 사야 되는거죠. 그렇게 구형 플랫폼을 예전에 나오는 i3가격보다 비싼 돈을 주고 혹은 i5가격에 사는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단장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열어가지고 중고나라를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여기 뭐 쿨엔조이, 케이사존 장터가가지고 얼마 파는지 보이십시오. 보드 6700보면은 뭐 20만원. 보드랑 합쳐서. 7700도 비슷할겁니다. 좀 싸게 파는 사람이 16만원, 17만원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20만원에 팔기도 하고 몰라. 자 안 팔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팔리는 제품도 있긴 있어요. 뭔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아니 그 i3 그 만백 살 때 실 구매가 보드 포함해봤자 16만원, 15만원밖에 안하거든요. 요새 나오는 그 만백F나 12100F는 좀 비싸긴 한데 아이템 9000도밖에 안하는데 20만원 주고 구형을 사는걸 봤다는 얘기야. 할 얘기는요. 그래서 컴니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칩니다. 중고구매자를 위한 가이드 인텍 1세대부터 12세대 성능 비교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경쟁이 소비자에게 어떤 연애를 끼친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면 재미있겠네요. 일단 제가 녹색으로 칠해놓은 건 i3입니다. i3 한번 같이 봅시다. i3 보시면은 뭐 1세대는 답도 없는 1000점도 안되는 애들이고 뒤에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세대까지 와야 1100점, 1000점 정도 나옵니다. 6세대. 맞죠? 근데 요거 성능이래 봤자 사실 2세대 i5급밖에 안되요. 이거랑 별 차이 안나. 그 여러분 명품에 안할렸던 샌디 브릿지 10년도 넘은 제품 그거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안나요. 성능이.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게임하면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든데 이거 가지고 게임하면 뭐 별반 다를 게 있겠나요? 비슷합니다. 진짜 힘든 건 똑같아요. 사실 게임용도 제대로 쓰기 어렵고 인터넷 쓰면서도 슬슬 느려짐을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아 성능님. 그건 이제 너무 옛날까 봐서 그렇잖아요. 8세대 i3는 좀 어떤가요? 8세대 i3는 좀 낫죠. 얘네들부터는 실제로 4코기 때문에. 근데 이 8세대 i3 이래봤자 그냥 6세대 4세대 i5하고 별 차이 안나요. 별 차이 안납니다. 맞죠? 6세대 4세대랑 별 차이 안나. 그것도 심지어 뭐 국내에서 거의 팔리지 않나 8300규준 그렇고 8100규준을 보면은 4세대보다도 점수가 낮습니다. 물론 게이밍을 들으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이것도 한 8년 전쯤에 CPU들하고 또이 또이 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송주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옛날 i3랑 옛날 i5 한 번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신형 아니면 i7을 보면 어떨까요? 보라색으로 칠해둔 게 i7입니다. i7을 한 번 볼게요. i7은 솔직히 뭐 1세대는 답도 없고 자 3세대는 조금 낮은데 그래도 좀 그렇고 4세대부터는 이제 데뷔스 캐니언 K버전쯤 되면 기본컬리 원활 높기 때문에 2000점 인근이 나옵니다. 2000점 이래봤자 실제로는 이 9만째 CPU 좀 전에 봤던 그 9만째 CPU 1100F보다 못한 성능입니다. 자 1100F가 게임의 성능은 그러면 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100F가 게임의 성능 안 지어요. 지금 1100F의 가격은 정품 프리패키지 이중으로 9만원 정도 하고요. 이 메인보드가 한 6만원 7만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합쳐봤자 16만원이면 사요. 16만원에 사거든요. 어차피 메모리는 6세대랑 7세대랑 똑같은 DDA4 메모리 쓰고요. 근데 새 거 사는데 16만원에 살 수 있어요. AS3년 빵빵이 지원받으면서 수명에 대한 문제없이 더 좋은 전성비로 그러니까 전기도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능에 단돈 16만원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중고시세에 찾아볼 거 어떻게 됐나요? 얘네들 가격 막 20만원이죠. 데비스 캐니언도 안 쌀걸? 데비스 캐니언도 가게 한번 볼까요? 4790 내생가게 한 15만원 줘야 될 것 같은데 4790 맞네요. 보드 파업해서 한 15만원 램도 끼워주긴 하네 여기 여기는 23만원 이거는 이제 그래픽카드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뭐 어쨌든 여기도 램 포함하든 아니든 가격이 얘가 그래도 좀 양쉽죠. 팔았는데 성능이 더 떨어지긴 하지만 9만원 정도에 팔았네요.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이 중고시세가 별로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새 거 가격하고 별 차이 없을 정도 가격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가 실성능보다 중고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 지금 보시면 솔직히 여기 9400이나 8400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10,000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 중고가격도 별로 싸게 안 돼있을 거예요. 이제 8세대 9세대는 중고가격이 더 안 떨어져가지고 9400 이런 거 쳐보잖아요. 그러면 얘네 가격도 여전히 비쌉니다. 맞아. 보이죠? 박스풀 11만원 판매 완료입니다. 근데 이거 성능이 뭐다? 아까 9만원짜리랑 별반 차이가 없음. 심지어 보드는 중고를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이거는 사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야. 차라리 그냥 이게 나왔지. 9600K 가면 너무 비싸지거든요. 9600K 사시는 분도 좀 있을 거야. 9600K 가격 한번 볼까요? 9600K 가격 판매 15만원 자 저 돈이면 9600K 성능 얼마입니까? 2만 아 2600점이죠. 2600점인데 12100F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실구매가 보시면은 11100F 지금 아마 얼마전에 품절 가까이 돼가요? 가격이 오른건데 불구하고 14만원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14만원 근데 그보다 성능이 훨씬 낮아죠. 9600K가 얼마? 실구매가 얼마? 16만원 아 K버전이니까 오버되잖아요. 그 오버해봤자 얼마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따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중고를 사시는 것들 구형이든 아주 구형이든 요새 나오는 신형이든 아니면 중간쯤 됐든 지금 나오는 i3 10세대 12세대 제품을 못 이겨요. i5급부터는 못 이깁니다. 그나마 한두 세대 전 i7쯤 돼야 이런 8700 이쯤 돼야 8700 노멀이 지금 i3 12100과 비슷합니다. 8700 사면 얼마 줘야 돼요? 8700 가격 볼까요? 답도 없을걸? 한참 비쌀텐데 아직 8700 8700 21만원 K버전에서 좀 더 비싸겠죠? 노마 같은 경우는 한 17만원도 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중고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이렇게 된 데는 뭐 AMD 큰 역할을 한 게 있긴 한데 그건 있다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보시다시피 이 i3 11100F 단돈 14만원짜리를 이기려면 14만원짜리를 이기려면 16,000K급 정도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겨. 아니면 8700K를 가든지. 근데 이 정도가 가지고 확실하게 이겼다 하고 쓰기에는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 16,000K나 8,700K는 중고가격이 20만원대는 되기 때문에요. 사실 20만원이면 그냥 12,400F 사고 말지. 12,400F 얼마인지 볼래요? 8700K 가격은 여기서 봤으니까. 21만원. 12,400 한 번 봅시다. 자 12,400F 22만원입니다. 22만원. 22만원이요. 물론 단아와치 색깔이라서 실 구매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중고로 살 때 여러분 세금 계산서 봤으니까 못 봤잖아요. 그럼 현금으로 박래금 똑같단 말이에요. 현금 사면 저각에 살 수 있어요. 현장이나 세금 계산 이런 거 안 떼는 모르는 저각에서 실제로 판매를 합니다. 결국 실 구매가가 차이가 좀 있어요. 신형이고 성능이 더 좋은데 이런 얘를 구형도 있잖아요. 성능 택도 없이 밀리는 애들 이런 애들하고 가격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중고 사지 말라 그런다. 근데 내가 중고 사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야 시성조 저거 이거 컴파운놈이니까 새거 팔아먹으려고 수 쓴다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이 얘기하면 보드는 더 싼데요. 8700K 8700K 보드 더 싼데 이럴 텐데 전선비 떨어지고 보드는 지금 더 싸지만 중고 사는 뭐다? 수명이 얼마 안 남아있겠지. 그냥 수명까지만 그 가격에 내려갔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딱 가놓고 B669 또 누구 중고 파는 거 사면은 그 Z690 아 Z690에 참 얘네들 Z310G 이런 거 썼을 텐데 그 가격하고 얼마 차이 안나요. B669 중고 12400F 커버된 거 사면 아니 새거 사도 가격 차이 별로 안날걸? 이거 B669 N'K 148,000원 하는 보드 그거 꽂으면 성능자가 없거든요. 전선비도 훨씬 좋고 그러니 구형을 막 20만원 30만원 주고 사는 거 보고 있으면 하 저거 게임 성능도 분명히 더 떨어지는 건 내가 뻔히 알고 멀티성도 저만큼 떨어지고 보드 수면도 깎여있고 심지어 가격은 더 비싸 같은 성능 대비 살 이유를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는데 중고니까 그냥 가성비가 좋다 생각하고 사시더라고요. 특히 최근 10세대 11세대 12세대 오면서 11, 12 혹은 10하고 12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텔이 여유점 부리다가 잘 보세요. 이게 1년하고 4개월 5개월 전쯤에 나오는 CPU인데 그러니까 2년 전쯤에 나왔죠. 5950 5950이나 5900 5600이 엄청나게 좋은 성능에 나와버리는 바람에 인텔이 11세대 11세대까지는 여기서 놀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뻥튀기 된 거예요. 지금 이 한 칸당 1000점입니다. 밑에 칸이 넓은 거 이거는 다 집어넣는다고 넓어진 거고 실제로 이 한 칸당 성능이 이만큼 차이 나는 건데 갑자기 여기 있던 게 4칸이 뛰었어. 보이죠? 4칸이 올랐습니다. 4칸 오른 적 있나요? 여기 보시면 어 6세대까지 한 칸도 올라갈까 말까였어요. 1세대부터 6세대까지 인텔이 아니 7세대까지 7세대까지 한 칸 오를까 말까 했다니까 그러다가 보시면 이제 8세대 와서야 한 칸 올라갔어. 그리고 9세대 올 때 또 한 칸 올라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10에서 12세대 오니까 4칸이 올라가. 4첨점이 증가했다는 소리야. 이래서 경쟁이 필요한 거예요. 경쟁을 안 할 때는 인텔은 그냥 막 6세대, 7세대까지 다 떠예떠한 성능으로 내놨습니다. 보셔야시피 i3는 i3 색깔끼리 밀집되어 있고 i5는 i5까지 밀집되어 있고 i7 보라색은 보라색까지 밀집이 돼 있었죠. 언제까지? 7세대까지. 이때는 경쟁이 안 됐거든. AMD가 똥 싸고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그냥 잘 해먹은 거지. 4코어짜리 제일 좋은 CPU라고 계속 내놓으면서. 근데 소비자는 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비싼 가격에 별로 발전도 없는 인텔 CPU를 계속 사줬던 거고. 그러다가 AMD가 제대로 힘을 내기 시작하니까 어이쿠 뜨거워! 이러면서 갑자기 발빠르게 이렇게 성능을 팍팍팍 올렸습니다. 인텔의 기술력이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경쟁 상대가 없고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여유를 부렸던 것 뿐이지. 일부러 성능 안 올리면서 돈은 최대한 뻗어놓는 기업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솔직히 딱 까놓고 아까 내가 20만원에 9600 보드하고 합치면 그 정도에 사거나 아니면 CPU랑 보드 합쳐서 거의 30만원 돈에 8700K 사는 걸 별로 추천 안 하는 게 여러분 5600X에 B450 보드나 아니면 EXA3이고 이런 거 꽂았으면 실 구매가가 35만원 밑이에요. 32에서 35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게이밍 성능 좋고 뭐 어떻게 성능도 좋은 5600을 살 수 있어요. 이건 아직도 팔고 있죠. 2022년에 지금도 이게 처음 출시할 때 원래 CPU만 36만, 7만원 하던 건데 지금 인텔하고 경쟁하니까 AMD도 아웃덕하고 가격을 내렸어요. 가격이 내려가지고 보드까지 다 포함해도 33만원 사. 아니 심지어 여기에 램 8개째 하나 꽂아도 40만원 안 해. 맞죠? 램 그냥 8개째 2개 꽂아도 40만원 안 하는 가격에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8700K 이런 거 사지 마십시오. 1600K 이런 거 사지 말라고요. 사지 말고 그냥 5600K 쓰십시오. 내가 여러분한테 중고가 좋은 것 같으면 그냥 중고 사라고 그럽니다. 왜? 신성전은 어차피 월요일날 딱 정해진 수량 선착순 주문받아요. 이번 주 주문 10분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한테 뭐 더 팔려고 노력을 안 해. 안 한다니까. 근데 중고로 사지 말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명이 다 돼가고 보드 수명이 구형 플랫폼이라 앞으로 미래도 없고 추가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래다가 게임의 성능도 떨어지고 멀티 성능도 떨어지는데 비용적으로 더 비싼 중고로 살 이유가 지금 시점에는 없다는 겁니다. 인텔 중고가격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AMD는 그나마 중고가격이 좀 싸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겠는데 인텔 중고가격이 진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고 사는 사람이 솔직히 호구밖에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인텔 중고 파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비판을 받겠지만 저도 사실 10세대 CPU 다 샀고 11세대 CPU도 3개나 갖고 있고 거기다 9세대 CPU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구형 중고로 사는 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워낙 성능 격차가 이런 식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단 한 세대만 흘러가도 엄청난 성능 격차가 벌어져서 실제로 구형 i7 i5 제품을 고가에 사는 건 여러분한테는 좋지 않은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싸게 사는 건 괜찮나요?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싸게 파는 거 보면 이 정도의 고가야 싸게 팔잖아. 이거 싸게 사면 정신차인시라니까요. 9만째 CPU한테도 절반 성능 나올 거 말까요? 싸게 쓰고 싶으면 11,100F에 H410 쓰시고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12,100F에 보드 사서 26만원 사십시오. 이게 어줍지 않은 밑에 허접한 i7보다 좋아요. 그리고 돔전 써서 괜찮은 거 진짜 게이밍 요새 현역으로 쓰기 좋은 거 쓰고 싶으면 라이정 5,600 중고로 주십시오. 요새 이거 중고로 사면 싸. 이거 5,600은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중고가 많아요. 중고가 많으니까 이거 중고로 보드하고 합쳐 사면 26만원, 7만원 사더라고. 이거 중고로 사면 이게 가성비가 제일 쩔는 거 같아. 지금 시점에서는. 뭐 새 거도 나쁘지 않긴 한데 중고가 가성비가 더 좋은 거 맞지. CPU 같은 경우에는 수명에 별 영향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까부터 수명에 자꾸 영향이 있다는 거는 메인보드 얘기에요. 메인보드는 사실 새 거 쓰는 게 좋긴 해요. 얼마 하지도 않고 이거 메인보드 새 거 사봤자 7만원이면 사는데 EX-A320도 성장 없거든요. 그거 7만원이야. 어쨌든 이렇게 AMD와 인텔이 크게 치고 박으니까 소비자들 빼서 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에는 웬만하면 신형 제품을 쓰시고요. 또 이제 언젠간 정체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쯤 되서나 한 세대 두 세대 전 거 중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요편은 카페 언제 들을 테니 언제든지 퍼가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좋아요 좀 눌러줘요. 어 야 꺼야 되는데 끄는 거 어딨어 이상하십니까 좀 눌러줘요. 여러분